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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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껴줘지마 껴줘지마 지웠어 지웠어 나이스 오 두기 개잘해 지웠어 지웠어 아 아이고 사비 어 나 이 잡았어 많이 맞았어 근데 메인 지웠어 메인 지웠어 오른쪽 메인 지웠어 나이스x2 좀 빼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이스 힐벤x2 나이스 자 메인 지웠으니까 도망가야겠다 뚫찰뚫9 abs 힐벤야 다 힐벤야 우리도 그냥 안되겠다 불법으로 밀어야 돼 고고고고고 야 오리사이 베 디디디디디 오오오ift 죽어 그냥 나이스 밀었어 일단 거점쪽가자 나이스 나이스 오리사 힐벤? 야 툴빈 지웠어! 아이고 아이고 까비 괜찮아요 괜찮아요 힐벤 한 번 매일게요 야 힐벤 다 힐벤 다 힐벤! 나이스 와 이거 힐벤 지겹다 겁나 빨라 와아 힝헝 오우 넌 강해졌다 어어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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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왜 그랬어 그래 꼼짝마 꼼짝마 헤헤 뭐야 방금 꼼짝마 꼼짝마 화이트 나이스 와 메르치 컷 다음 마무리는 불법이다 안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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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쟤 꼼짝마 폼 개나 폼 개나 폼 개나 폼 개나 도... 볼 수 없는데 이거 헉 나이스 굶볐어 굶볐어 나이스! 와아 3회 1회 아이스 아이스 와아 이걸 이렇게 이겼네 근데 다 팀 힘이 엄청 잘 살렸어 팀원들은 어허 야 이거 이거는 커버가 안 된다 법정에서 봅시다 다음은